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에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최종 보고서를 내놓은 데 이어 일본 원자력규제안전위원회가 오는 7일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설비 합격증을 교부하기로 했습니다.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설비에 대해 논의한 뒤 이같이 결론 내렸습니다. 교제위 사무국인 원자력규제청은 앞서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오염수를 바다로 보내는 설비의 이상이 있는지 희석 설비와 긴급 차단 장치가 정상 작동하는지 등을 점검했습니다.